예 4구! 이번엔 우측! 자 큰 타고네요! 간다! 간다! 와! 손바스! 홈! 스리런! 최이섭스 2런 3호! 이야 문제는 최근 두 경기여서 홈런 때내고 있는 영원욱 최이섭스 선수의 대결이다 이런 말씀 드려도 돼 자 지금게요 불리안 카운트 손돌이네요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2-4 이후에 어... 득점을 만들어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이섭도 어... 불리안 볼카운트 원 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스리를 만들어내면서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기아가 일단 3점을 얻고 시작합니다 세경기 연속 홈런 그 과정에서 안타는 지금 이 홈런 딱 한개입니다 낮은 공 기가 막히게 퍼올렸네요 자 지금은 어... 푸심같아요 볼 끝이 조금 떨어지는 공인데 자... 제이섭이 퍼올리면서 지금은 정말 잘 받아쳤어요 기가 막히죠 좋죠 지금은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조금 낮게 들어 제구가 잘 된 볼이거든요 또 마지막에 한 손을 쭉 뿌리면서 말이죠 저는... 저는 이렇게 중계방송을 할 때 어... 특히 변화구 바깥쪽 이런 공은 손을 좀 놔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손을 놔주게 되면 지금처럼 떨어지는 공에 대해서 어... 수익 자체가 앞으로 길게 뻗어지면서 예예 배 중심에 맞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어... 수익 에 advis